여기 자막에 여기로 메일 보내주면은 너한테 줄게 댓글 달아라 알았지? 구독하고 엠마야 엠마야 어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마 어서오고 어 엠마 아 왜 그래 보고 싶었어 어?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고? 보고 싶었어 너 왜 일본 갔다 왔어? 네 나 초콜릿 가지고 어 아이고 초콜릿 초콜릿? 뭐 날 위해서? 미아 자키 갔다 왔어 어? 내 선물 이거 내 마음이에요 응? 이거 날 위해서 온 거야? 아니 근데 있었어 아니야? 아 오 아니 왜 부려 아니 먹다 남은 걸 주는 거네 아니 남순 오빠에게 사줬어 어? 너 사랑해 I love you 뭐 사랑해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방송을 사랑하는 거잖아 맞지? 인정? 인정? 동의 오 보감 하하하하 야 여기 여기 앉아 나 여기 앉아 어우 나 큰 큰 이자 어 큰 이자 안 줘 이거 내 거 응 큰 거 큰 거 줘야겠지? 큰 거 줘 어? 어떻게 알았어? 야 나 살쪘어 8kg 진짜 아니 난 진짜 근데 엉덩이 더 커졌어 여러분 그래서 예쁘셨어 내 생각에는 에마 맞잖아 근데 살쪘어 그래서 얼굴 좀 보고 싶었어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너 사랑해 여자도 많이 먹어야 돼 그래도 나도 이거 가슴 더 커져 그럼 예뻐 오 이거 뭐야 난 1번 갔어요 난 이거 샀어 남순 오빠한테 망고 브라우니 왜냐면 거기는 망고 무슨 몰라요 망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여기는 고구마 고구마 맞아? 몰라 고구마 킷캡 이거는 이거는 맛있어 나 먹었어 이미 한 팩 이거는 몰라 이거 안 먹었어 음 흠 흠 흠 흠 흠 오늘은 우리 삼겹살 먹을 거예요 동이 어 뭐가 동이 어 뭐가 야 너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? 그렇게 먹고 싶었어 왜냐면 나 배고파 근데 나 이미 오늘 미란다랑 먹었어 그리고 우리 멀티방 갔어요 그리고 나 너를 불렀어요 아니 미란다랑 먹었으면 그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말해야지 난 다시 배고파 나 괜찮아 난 다시 배고파 그래서 나 다시 먹고 싶어 왜냐면 더 먹을 수 있어 삼겹살 항상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일본 가서 뭐 했어 일본 가서 엘린이랑 가서 엘린 엘린 머리 잘랐어요 어? 잘랐어요 뭐라고? 엘린 갔어 엘린이랑 가서 우리는 우리는 밥 먹었어 거기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그거 뭐에요? 온센 어? 헛 스프링 헛 워터 온.. 오천? 온.. 온센? 온센 뭐에요 한국어로? 한국 온천 아 온천? 온천 일본 온천 갔다고? 엘린은 먼저 엘린 안 하고 싶었어 왜냐면 옷 다 벗어야 돼요 벗었어 거기서? 어 벗었어 그래서 엘린 무서웠어 근데 난 좋아 그런거 난 그냥 황탕 황탕? 남자 여자 같이?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것도 괜찮아 근데 그런거 없어요 우리 호텔에서 ㅎㅎ ㅎㅎ 역시 아메리칸 말인데 역시 선진국 나 신났어요 오늘도 왔어요 오늘은 일이 없었어 오늘 출근 안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남순오빠 남순옆 사람 이거 하게 됐어 나 그거 왜 이렇게 늦게 답자 너무 시장했어 밥을 난 먹었다니까 나도 밥 먹었어 그리고 다시 먹어야 돼 아 맞다 지금은 지금은 한 언제 먹었어? 7시 지금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6시가 됐어요 오빠 여기다 타일을 타올을 깔아야 돼 여기 기름 많이 튀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채팅이 너 한글 읽을 줄 알잖아 한글 읽을 줄 알잖아 나 이거 다 읽을 줄 알잖아 크게 해줄게 크게 해주세요 야 그 욕하는 애들 매니저한테 강퇴해주세요 욕하지 마요 시발 아 나 그거 배웠어 욕하지 마요 시발 네? 욕하지 마세요 디바 그거도 배웠어 뭐? 어제 나한테 욕사람 있었어 외국사람? 아니 한국사람 개새끼 개시발 샹연 이렇게 누가 너한테? 그래서 오빠 나한테 욕 그만해 이렇게 했어 왜? 왜 누가 한국인 지나가다가? 아니 그냥 같이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나 그만 이거 말했어 나 그거 그 사람은 마피아였어 마피아 그래서 나 몰라 클럽 같지? 어제 아니 클럽은 아니 몰라 근데 마피아 근데 나한테 욕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나한테 욕하면 안 되잖아 나 뭐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보지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보지 나 욕 몰라 그래서 나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했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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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라고? 뚝뚝한 오빠한테 왜 나한테 욕했어? 오빠 어디서? 그거는 비밀 클럽 맞네 마피아는 클럽 안 가 그럼 어디 도박장 갔어? 너 하우스 갔어? 무슨 하우스? 아니 너 뭐 이게 막 포커 포커 아니야 안 말할 거야 이거는 비밀 똑바로 앉아 왜 나한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 엉덩이 좀 컸었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러분 엉덩도 안 했어 예전ков 남순 오빠 더 잘생겼어 잘생겨 오우 사랑해 너는 내 돈 내 돈 삼겹살이 사랑스러운 거겠지? 응 힣혜 내가 삼겹살 사줘서 사랑스러운 거야 삼겹살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안 사줬을 거야 오늘로써야 먹는데 내가 오늘 정석거 맛있게 구워줄게 오케이? 예이 오케이 Wednesday 오케이 우리 먹을 거예요 나 오늘 행복해 왜? 삼겹살 먹어서? 야 근데 니 친구는 어딨어? 누구? 모델 친구 짧은 머리? 미란다? 미란다 미란다는 침대에 누우고 있어 미란다도 삼겹살 안 좋아? 미란다도 삼겹살 좋아 미란다도 부르지 저때 아까? 미란다 칩 있어 지금 화장 다 했어 미란다 오라면 안 올 것 같아 왜? 어 미란다는 방송 출연 싫어하잖아 미란다는 기분이 안 좋아 오늘도 왜? 나 늦었어 우리는 밥 먹기로 했는데 나 지금 갈게 근데 2시간 동안 네가 문제야 그냥 침대에서 누구 난 침대 좋아 약간 미란다가 지송이과고 얘가 볼 땐 얘가 내과 같아 미란다 보살이야 맞지? 보살 보쌈! 나 보쌈 먹고 싶어 보쌈 안 먹어 보쌈이 아니야 미란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미란다 너무 좋아 미란다가 착한 것 같아 나도 착해? 너도 착하긴 한데 미란다가 더 착한 것 같아 어 이건 나 못해 그래서 오빠 해줘 그치 한번 이거 좀 기름을 닦아야 되는데 한번 기름? 비계로 이렇게 해 삼겹살 남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삼겹살 슉 나 앞치마 좀 줘 막내야 앞치마 왜 나 항상 이척에 앉아? 나 이척 아니 내가 고기 구워야되잖아 왜 이척에 왜냐면 이척에 나 여기 예뻐 그래서 이렇게 남순 오빠랑 얘기하면 안 되지 아주 지랄하네 ㅋㅋㅋㅋㅋ 나 어 감기거렸어 지금도 아니 근데 근데 오늘 나 노래 불렀어 멀티방에서 미란다랑 그리고 우리 게임 했어 우리 마리오카트 마리오.. 나 진짜 잘해 나 지난번도 말했어 나 이겼어 다 마리오카트 테니스 복싱 나 다 이겼어 왜냐면 난 진짜 잘해 난 승리야 알았어 알았어 넌 루셀 나랑 게임하면 아이 윈 너 나 게임 은근히 잘해 너 게임 한번 해볼래? 무슨 게임인데? 뭐야 복싱 게임 뭐 있나? 이건 나한테 그림 튀니까 미란다 해라 아 미란다래 엠마 해라 왜 내 이름 몰라? 헷갈렸어 왜 미란 헷갈렸어 헷갈렸어 그런걸로 얘기해 난 너 친구 아니야 이제 다 그러냐 아니 난 어 사랑해 헤헿 어 미안 어 미안 괜찮아 나 미란다 오늘 미란다 괜찮아요 오케이 미란다 엘린 엠마 유진 유나 서현 나 괜찮아 어 이거 내꺼? 핑크색 없어? 핑크색? 없네 그건 없지 괜찮아 응 음식 잘 보이죠? 밝고 이런건 없죠? 멘탈 날라한게 아니라 엠마가 뭐 너무 텐션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니까 거기 엠마 떠들기 있게 냅둬야지 뭐하고 지냈어 그동안 방송 나오고 뭐 친구들한테 뭐 연락 없어? 비정상해당 우리 하기로 했잖아 우리 하기로 했어 근데 뭐 주위에 친구 없어? 난 스페인 친구 있어 가슴 진짜 커 왜 이렇게 좋아? 응? 넌 너는? 난 가슴 안 커 나 엉덩이 커 어쩌라고 응 아니 그 스페인 친구 스페인 친구 사진 줘봐 사진 인스타 인스타? 어 나 왜 내 핸드폰? 거기 있어 야 핸드폰 좀 갖다 줘 아니 갖다 달라 할게 해가지고 그 스페인 친구라 그러면은 스페인 친구 하면 되겠네 스페인 친구 어때? 스페인씨도 좋아 어 셋이 걔도 한국말 잘해? 잘해 한국말 잘해 너무 예뻐 근데 난 더 예뻐 스페인이 좀 이쁜다 이쁜 사람 많죠 이쁜 사람 고기를 한 개씩 굽냐고 세 개 굽는데요 니 말만 형님 저 양반 요즘에 TV 오지에 까네 채팅 내가 자주 보는데 나도 와우 She's good at Korean language 땡큐 I love you I'm practice 나 매일 매일 연습해 야 너 쇼핑백에 있다는데? 나 그거 그거 한다 더 드레스 있었어 왜냐면 이거는 그냥 대파방 핸드폰에 있는 거야? 여기야 응 근데 내 핸드폰 너무 old 어 그 인스타 봐봐 인스타? 응 여기 보여줄게 오우 예뻐 하하하하 얼마나 예쁜지 보자 스웨덴 칠라타 아니야 엠마 정도면 진짜 이쁘게 생긴 거야 지금 방송으로 나오니 방송에서 보니까 뭐 진짜 약간 난 진짜 예뻐 나 클럽 가면 진짜 예쁘지 오오오오 이거 남자야 어떤 남자 남자지? 무슨 남자 남자인데 내가 딱 볼까봐 그랬지 자기야 뭐 허니 허니로 저장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볼까봐 존나 놀랜 거야 화들짝한 것 봐 와 무슨 남자 난 남자 없어 난 남자 싫어 아니 남자 좋은데 남자친구 싫어 얘는 그냥 약간 내 가톡 봐도 돼 남자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 이게 좀 아 깍짝이야 이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거 해야 돼 나 W는 W 알지? 나한테 그냥 내 카톡으로 보내 내가 보내주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가방에 뭘 갖고 다니냐 이거 우리 집 거 아니야 왜 뿌렸어 어 이거 오빠 물 이거 우리 집 거잖아 어 나 방금 받았어 이게 가방에 왜 넣어놨어 나 몰라 헷갈렸어 이거 나 손탑이 없어. 여기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해. 근데 일본에서 왔어. 왜냐면 이건.. 아 이거 일본에서 사왔다고? 웃겼어. 너무 블링블링 너무 땡땡. 너무 그거 뭐야? 아 블링블링 하다고? 활 활 활. 그래서 나 사왔어. 일본에서. 나 한번 그런 일로 읽었어. 밝기가 조금 높네. 난 뭐하고 있어서 까먹었어 오빠. 나 뭐해야 돼? 이거 이쁜데? 노! 아니 너무 많아. 야 너 고기는 삼겹살에 김치 여기 볶아줘? 야! 난 그거 좋아. 더워 씨야발. 뭐? 뭐가 좋은데? 좋아 씨야발. 아 그런거 따라하지마. 왜? 나 그런거 좋아. 마늘 부어줘? 마늘 오케이. 나한테 욕하는거 아이 라이트. 아 욕하는거 좋다고? 네. 약간 그런 스타일 SN 스타일이요? 아 이 시베 스티브 스티브 통화 눌러봐. 통화 눌러봐. 너랑 나랑 뭔 사이는 아니지만 통화 눌러봐. 왜 안 보여주는거야? 아니 그거.. 왜 화살짝해? 전화 오는게 네가 남자친구가 있던 말되 내가 뭔 사이구 이거 무슨 남자친구 전화를 왜 꺼 그냥 어디서 인스타 열어 아니 얘랑 나랑 무슨 사이 너랑 나랑 무슨 뭐 러브 사이가 아닌데 네가 숨기고 이상하잖아 이건 남자 아니야 이거 나 노래했을 때 너무 창피했잖아 전화가 오는데 화들짝 해가지고 그냥 빼버리네 이거 나 노래하는 거 오늘 이렇게 빨라 했어 그럼 지금 나오면 어떡해 너무 창피해 노래하는 비디오 영상 근데 난 노래하고 싶어 난 오늘 노래해도 돼? 약간 미친 척 갑 같아 약간 분리할 때 나 이제 막 아무 말 되지 않지 하는 거 같은데 분리할 때마다 넌 오빠 내 남자친구 아니야 난 뭔 사이도 아닌데 네가 그걸로 숨기냐 이거지 그거는 아니야 아니 여기 난 몰라 하다 우와 손 막 떨어 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그거는 이제 그 원래 그래 내 손 아니 그냥 인스타 열려 나 이거 알아 나 아이디 알아 난 아이디 주소 사실 없어 인스타 열어 인스타 여기 주소 알아? 어 알아 두 가지 한 번에 못 아는데 주소 적어봐 그러면 카톡으로 주소 적어줘 어 보면 되지 도쿄 바나나로 그런 거 다음 주 비정상회담은 다음번에 비정상회담은 엠마와 스페인 스페인 친구랑 하면 되겠네 맞죠? 네 갑자기 한국말이 줄어들어 뭔 김치 하나만큼이야 뭐라고? 뭐라 했어 도쿄 바나나 그런 거? 몰라 아 채찍이 나 이거 마늘 아 긁는 소리 짱 싫어하는데 나 털 긁는 소리 되게 싫어 어 더워 와 날씨 진짜 따뜻해져가지고 덥다 에어컨 틀었어 지금 어 지금 오케이 미까 보냈어? 바나나 여기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내 몸매 음 근데 얼굴이 약간 타이스링인데? 여기는 아니네 인형 같다 우와 근데 진짜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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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알아봐 근데 게스트 올 수 있다는 거지 너가 말하면 아마 올 수 있어 아 아마 올 수 있으면 뭐야 전화해봐 지금 난 전화해서 물어봐봐 그러면 섭외비 섭외비를 준다 그래 섭외비 근데 미까 카톡 카톡 됐잖아 미까? 있어 여기? 아 미까 해피 여기 있네 미까 짠 아 지금 말고 비정상 해산대 아 오케이 구울 때 많이 구워서 옆에 친구도 먹으라고 좀 주지 옆에 친구? 무슨 친구 없어 없는데? 맛있어 맛있어 아니 우리 다 오우 맛있어 난 그거 했어 알아? 뭐 내 얼굴 좀 달라 너 뭐 했어? 나 좀 지금은 조금 더 비싸 내 얼굴 뭐 했는데? 아니 맞춰봐 뭐가 달라 나 봐봐 똑같은데? 큰 차이가 없었어 큰 차이가 없는데? 근데 33만원 흘러맞았어? 어 어디다가? 입술에다가? 응 봐봐 티도 안 나는데? 어 차이 없어 근데 만족해? 만족해 근데 어디서 했는데? 신사역 신사 무슨 이름 뭔데? 뭐지? 근데 만족해 너무 좋았어 왜냐면은 니가 만족하면은 여성 시청자들도 여성 시청자 있잖아 응 그래서 시청자들이 입술 어? 맞았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내가 볼 땐 너 티도 하나도 안 나거든? 내 퍼 너는 만족하니까 어디 병원인지 정보 좀 주라고 진짜 아이 좋았어 그거 뭐지? 팝 팝 예 열었어 이 병원? 이게? 개 개 뭐지? 없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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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쌌어 가지고 지금 입술 하자마자 클럽 갔어 입술하고 클럽 갔어 술 먹고 맛았어 그리고 어떤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너무 이상했어 그래 그게 마피아라는 거 아냐 그거는 마피아 아니었어 마피아는 텔디지 아 마피아는 마피아 싫어 아니 나한테 욕했어 왜 왜 욕했냐고 니가 까불었으니까 욕했지 니가 춤췄지 말 걸었지 오빠 나한테 욕하지마 이렇게 말했어 계속 욕 시발 식량 싫어 이렇게 말했어 나한테 왜 나 믿었어 그런 사람 말했어 나 믿었어 오빠 근데 안 맞은 게 다행이다 그런 사람들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런 상황에서 넌 뭐라 했어 사고 싶어 근데 여자한테 아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나 괜찮아 우리는 난 강해 난 바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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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마피아라 나 그냥 병원 정보 주지마 얘 하나는 두 가지 못한다 난 못해 나 까먹었어 신사에 무슨 얘가 기억나면 그때 얘한테 인스타로 물어보세요 인스타에 물어보세요 emmiso1 follow 난 일본 갔다 놨어 난 일본 갔다 놨어 아 알았어 일본 가서 남자랑 놀았어 안 놀았어? 일본 남자 어때? 아니 아 일본 남자 어때? 일본 남자 한국 남자가 마음에 들지 일본 남자가 잘생겼어? 한국 남자 한국 남자? 오빠 아니 그러니까 일본 남자는 왜 왜 좋아? 왜 싫었어? 아니 싫은 거 아니 너무 차가 아 작아서? 아니 거기는 몰라 코비 노비 코비 노비 아니 거기는 잘 모르겠어 작은 사람은 자꾸 큰사람 커 그건 아니야 뭐가 작다는 거야? 키가 작아? 어 키가 작은 거 맞지? 키하고 몸이 매 이러 아니 난 거기 산미성 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 뭐 뭐 했대? 근데 하고 싶었는데 엘린 남자랑 아니 일본 남자랑 한 번 한 번만 근데 엘린 엘린 누구야? 엘린이 문제네? 엘린이 진짜 문제네 엘린이 진짜 문제네 엘린이 진짜 문제네 그래서 그리고 나한테 물 사줬어 그래서 내 물 그냥 이렇게 내 손에서 그리고 I pay 그리고 Let's go drive 그래서 나한테 엘린 Let's go drive with 일본 오빠 근데 엘린은 아니야 몰라 그 오빠 요약해서 어떤 남자가 드라이브 가자고 이렇게 말했는데 얘가 엘린한테 전해줬는데 엘린이 아니야 싫다 그랬다 어 원래 해외여행 갈 때는 니도 알겠지만 마음 맞는 친구랑 가야 돼 어 뭐 이게 여행 뭐 어디 둘러보는 거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친구랑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랑 그런 친구랑 가야 되고 막 너같이 이제 막 진짜 어? 예스 어 베이비 이런 친구랑 갈래 그런 마인드랑 갈려면 그런 친구랑 가야 돼 그런 친구 없어 그런 친구를 구애 찾아야지 어 미란도도 그런 거 안 해 왜냐면 미란도 무서워 나 이 남자 몰라 근데 난 그냥 재밌어 응 우리 드라이브 가자 접시 하나만 줄래? 막내야 Let's go 삼겹살 담는 접시 미란만의 집이 있었어 엘린이 누구야? 엘린이 너무 예뻐 지금 머리 잘랐어 엘린이 또 스페인 친구가 아니야? 엘린이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 친구야 아 아 그 친구 중간 친구 한 세 명 중에 중간 친구 어 그 이따 스페인 친구는 밥 먹다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집중 어지러우니까 이따가 보여줄게 중간에 나 너무 행복해 그 뭐야 여기 그 노터치 오케이? 어? 안 돼 한국에서 안 돼 오케이? 알았어? 스웨덴에서도 안 돼 근데 나 좀 스웨덴에서도 안 돼? 어 근데 여기서 왜 하는 거야? 여기는 스웨덴에는 안 있잖아 한국은 더 안 돼 아니 난 그냥 여기 내 몸에 난 내 손 그냥 이렇게 했어 니 몸 터치로 하면 안 된다 오케이? 어 더워 알았지? 엘마? 삐졌어? 알았고 난 내 입술 보여 보여주고 싶어 입술 보여줘 가까이 가서 그 입술 왜 보여주고 싶잖아 보여줘 아니 나 했어 알았어 했어 이뻐 이뻐 이거 이거 이거지 나 했어 미란따랑 같이 갔어 미란따랑 같이 갔어 미란따도 했어? 왜냐면 미란따 입술 너무 작아 웃겨 미란따한테 좀 약간 쥐 같아 쥐 생긴것 쥐 같아 햄스터 햄스터 그래서 너무 웃겨 그래서 미란따가 나 필라 하고 싶어 그래서 나 오케이 같이 갈까 같이 가 근데 원랜에는 나 아무것도 안 할게 근데 거기 앉았어 그리고 미란따는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그럼 재미있어 일단 먹어봐 내 거? 먹는 속도 보고 더 굽던지 안 굽던지 할게요 너 먹어 일단 감사합니다 어떻게 섭외 된 게스트지? 옛날에 새아랑 이렇게 같이 야방 도중에 게스트 만났던 친구인데 섭외를 했어 섭외를 해가지고 지금 아마 세 번째, 네 번째 출연이야 처음에 여기 나왔다가 야방했다가 엠마 집 여기 왔다가 비정상회담 했다가 엠마 집 갔다가 네 번째인가 그럴 거야 쌈장? 쌈장 여기 있어 쌈장, 맛있어? 맛있어? 소금, 소금이랜다 소금 어? 안 먹어? 왜 뭐 실수했어? 왜 미란다 이렇게 좋아해? 사실 나한테 미란다 했어 나 너 싫어 나 오빠 싫어 아 맞다 엠마 엠마 아 자꾸 미란다 얘기를 해 창희, 님별풍선 143대5 창희 형님 백상식으로 고맙습니다 나 이제 다 이해했어 나 그냥 집에 가서 미란다 미란다 볼게 나도 미란다 112 줄게 아니 엠마랑 미란다 나 와서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했지 미안해 엠마 미안해 괜찮아 다시 하면 안 돼 뭘 다시? 미안하다고? 아니 그 미란다 내 이름 엠마 엠마 아니면 한국 이름 유나 알았어 다시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나 엉덩이 때릴 거야 미란다 아니 이거 아니야 다시 미란다 미란다 아 아파 미란다 미란다 많이 먹어? 야해 미란다 말 먹어 짜증나 알았어 뭐 질투하고 질투하는 척 오져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질투하는 척이에요 내가 뭐 한두 번 봐 나 외국인들 만나봤어 그거는 난 안 믿어 뻥 난 왜 안 믿어 나 뻥 치지 마 먹어 일단 먹어 난 먹고 있어 왜 오빠 안 먹어 난 먹을게 나도 먹어야지 아까 교촌 살 찌겠다 살 찌겠어 좋아 아주 더 구워 네 속도 보고 더 구울지 안 구울지 판단할게 판단? 응 그래 이사했어? 아직도 거기 살아? 아직도 거기 살아 근데 우리 이사할거야 왜냐면 거기 안좋아 그리고 아이씨 그리고 지금 우리 돈 많이 벌고 있어 헤헤헤 뭘로? 그거는 비밀 합법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거는 몇개 없어 아니 그런거 아냐 얼마 버는데 한달에 난 몰라 응? 몰라 아 얼마 버냐고 아 난 몰라 300... 300 넘게 벌어? 난... 몰라 아니 그거... 아 난 농담 나 많이 모델하우스 하고 있어 응 너 왜 아까 너 브로커짓 하는거 아니지 뭐 나 모델하우스 하고 있어 이번 시험에도 모델하우스 갈거야 알았어 아무튼 지금 돈 있어. 걱정 안해도 돼. 많이 먹고 있어. 그래서 수상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사장님 이름이 이지오케이 아 그건 말하지마 그건 거기 가지 난 알아 국 먹어 국, 콩나물국 너 먹어 너. 너 먹으라고 나 먹어? 김치를 빼고 이건 나 안 먹고 싶어. 이거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먹어 이상한 생각하지마 어? 아니 너랑 얘기 안 했어요 나 시청자 여러분이랑 대화하고 있어 알았어 말 먹어비란다 그래 응 스페인 친구도 한번 검색해 봐야겠다 검색해 이거 너무 맛있어 삼겹살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삼겹살이지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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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은 외국인들이 뭘 제일 좋아하지? 삼겹살 한우 오빠 다음엔 나 한우 먹고 싶어 오케이 뭐해 한우 오케이 소고기 뭐 다음에 다음번에 먹으면 다음번에는 그 스페인 친구랑 오잖아 그럼 디프리 때 한우 먹자 그래 참 단순해 이런 걸로 행복해하다니 진짜 행복은 가까운 데서 찾는다고 진짜 부럽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오빠 안 행복해? 행복은 멀리 있지 않는데 삼겹살로 행복할 수 있다니 인스타 나 이거 다 혼자 먹을 거야 그래 오빠 안 먹어도 돼 이미 전혀 먹었잖아 응 다 먹어 다 많이 먹어 눈치 보지 말고 그런 거 안 봐 O K Y O 원래 B A 음 나오네 아닌데 아이씨 아 이따 할게 오타놨어 어 난 그거 잘못 보냈어 니가 잘못 보냈어? 어 주소? 어 아이씨 진짜 내 실수인 줄 알았네 아니 내 실수 도쿄 바나나 엔 두개 미안 줘봐 캡처를 해서 카톡을 열어서 카톡을 뒤로 가서 남순 와 남자한텐 카토 많이 화내네 남자 많이 필요해 뚝뚝뚝뚝뚝 오빠 시바명 굿 그거 다양한 오빠 시간이 없으면 다른 오빠한테 카톡 안녕오빠 이렇게 뭐해 응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가서 살고 이러면 나도 똑같이 그럴 거 같아 친구 많이 사귈 거 같아 외롭잖아 외로워 대화도 잘 안 돼 공감해줄 수 있는 외국인도 많이 없고 나도 다른 나라 가면 친구 많이 살 거 같아 고기나 구우라고요? 먹는 속도 괜찮은데?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어? 더 들어갈 수 있겠어? 이거 먹으면서도? 이거 이미 있어 여기 하나만 더 구울게 남겨도 상관없으니까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지 남는 게 없어 없을 거야 걱정 많이 난 다 먹을 수 있어 난 다 먹을 수 있어 난 다 먹을 수 있어 살 줘야 돼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텐션이 진짜 좋은 사람 있는데 누구? 얘 4개국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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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땡큐 근데 지금 태국어 좀 얘가 멍청해 보이죠 얘 4개국어예요 한국 난 멍청해 아니 난 똑똑해 아마 내가 그거 할 거예요 카지노 카지노 아르바이트? 딜러? 어 한다고? 어 할 거예요 아마 강월랜드? 그거는 안 좋은 일? 난 몰라 말하면 안 돼 몰라 아무튼 너 하우스에서 한다는 거지? 무슨 하우스? 아니 나 안 이건 하면 안 돼 아니 나 안 왔어 경찰이 신고할 거야 가시는 가시나에서 일 못해? 어? 폴리스 가시는 안 돼? 어? 나 몰랐어 앞으로 안 할게 아니 하기로 했는데 나 아직 안 했어 불법에서 불법 카지노에서 일한다는 거 아니야? 무슨 불법 야 일 아직 시작 안 했어 인터뷰 갈 거예요 얘가 진짜 한국 아 내가 오지랍 떨어서 조금 떨어서 얘가 진짜 못 모르고 진짜 막 이게 한국이 아직 문화를 정말 잘 모르니까 나쁜 데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돈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어 외국 외국인이니까 어? 그런 거는 조심해 암튼 지금 근데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일 그거 뭐 해? 딜러? 아니 그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딜러 뭐 해? 딜러? 응 딜러가 뭐 해요? 딜러가 뭐 뱅크 플레이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거는 불법? 아니야 아니야 그래? 강월랜드 강월랜드 딜러는 거건 취직하기 엄청 힘들지 강월랜드는 거기는 배워야 돼 근데 이 정도면 돼 너 무슨 나라 몇 개국어 하지? 한국어 외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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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거? 아니 영어 아니 한국어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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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 태국 스웨덴 스웨덴 타이완 태국 아니야 타일랜드 타일랜드 어 타일랜드 백을 하도해서 그래 타일랜드 다 해요 진짜 태국 해요 거기 살았어 1년 동안 강월랜드 우덜식인데 못 들어가지 아 우덜식이야? 진짜? 워낙 그거 처음 들어봐요 응 오빠 카지노 가봤어? 카지노? 가봤지 가올랜드 한국? 응 재밌어? 세상에 세상에 술 도박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왜?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폐가 망신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안 돼 근데 솔직히 도박 이런 건 재밌긴 해 재밌는 건 확실히 재밌어 그리고 고기는 톤 더 많으셨어 아니면 톤 블라라라라라 오빠 윈 했어? 룻 했어? 룻 했어? 못해 난 거기 가면 난 윈 할 거예요 왜냐면 난 진짜 럭키 걸 같이 가자 나 있으면 나 옆에 있으면 이렇게 그냥 갯버럭으로 가자 갯버럭으로 가자는 거지 난 이렇게 다 윈 왜냐면 난 럭키 걸 운이 따른다는 거지 뽀찌 좀 달라는 거야 뽀찌? 뽀찌?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윈하면 옆에서 난 만 원만 이렇게 할 거지 어 만 원? 무슨 만 원? 신나? 뽀찌 걸 뽀찌 걸 나 있으면 다 이길 거예요 이거는 약속할 수 있어 조금이야 말만 이렇지 뭐 연락하고 연락을 해도 그냥 삼겹살 정도만 아니 처음에 하긴 삼겹살로 시작해서 나중에 돼지 한 마리 사달라 할 수도 있고 돼지 한 마리 시작해서 이제 돼지 농장을 사달라 할 수도 있어 하긴 공사가 난 가방 하긴 이제 난 가방이 이제 난 요즘 가방 가방 생가야 감사합니다 거기 괜찮아요 오빠 난 가방 어? 가방 나한테 가방 사주면 안 돼? 너 너 너 어제 그 마피아한테 뚜뚜뚜 맞았어야 돼 너 진짜 가방 사줄 수 있어 0만 원 2만 원짜리 괜찮아? 2, 3, 1, 2만 원짜리? 2만 원? 응 그건 난 많이 했어 2만 원 응? 강남 치아 고기 많이 썼어 2만 원 나 2만 원 이제 안 좋아 말만 이래 말만 삼겹살 삼겹살만 이렇게 구워줘도 얼마나 해피하냐 말만 이래 말만 이래? 난 농담 조금 도박도 원래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이 이뤄주잖아 그래 처음에는 삼겹살을 시작해서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야 오빠 마카오 가봤어? 마카오 마카오 안 가봤어 가봤어? 아니 안 가봤어 근데 거기도 카지노 있잖아 거기는 가봤어 거기도 카지노? 응 있어 카지노 있어 거기 마카오 거기 마카오 거기 마카오가 진짜 대형 카지노 아니야? 내가 이렇게 먹고 싶어 인생 재밌게 산다 엠맛 부럽다 이거는 진짜 성향 차이인 것 같아 나 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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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있거든? 아는 누나 있는데 항상 대화할 때마다 진짜 뭐가 그 인생이 그렇게 재밌는지 거의 얘 같아 어 코로나도 초대 안 싫어 난 싫어 난 싫어 거의 얘 같아 그래 너 왜 이렇게 인생이 재밌을까? 난 재밌어 난 재밌게 만들고 있어 이렇게 너 니 고향에서도 니 고향 스웨덴에서도 그래 항상 해피했어? 아니 거기는 재미없잖아 그래서 도망갔어 여기 왔어 어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살까? 아니야 엣지 누나는 엣지 누나 방송에서만 해피하잖아 엣지 누나 방송 끝나면 되게 우울해 난 방송 끝날 때 나도 우울해 난 다시 더 하고 싶어 어? 나도 우울해 방송 끝날 때 방송 끝날 때 우울하다고? 왜냐면 더 하고 싶어 아 그치 근데 10분 지나가서 사실 해피 왜냐면 까먹어 괜찮아 다음에 하면 괜찮아 나도 하고 싶어 진짜 김치 구워라 김치? 오 잘 먹네 오빠 나 김치 다 먹었어 어 아이고 나 클럽 혼자 갔어 지난번에 지난번에 왜냐면 아니 그거는 좀 창피했어 근데 술 그 그냥 와 바로 술 먹었어 그래서 그때는 안 창피 안했어 근데 나 친구랑 가 그랬는데 친구가 여기 나 메이드 나 메이드 있어 그래 나 정답 메이드 갔는데 친구가 강남메이드 있었어 어 아 청단메이드 너는 친구도 강남메이드 너는 청단메이드? 응 근데 난 그거 오해했어 근데 친구가 거기 없잖아 근데 괜찮아 그래 나 그냥 혼자서 춤추고 힙합 메롱야구를 듣는 별풍선 대표 오후야추 그리고 아 그 진짜 많이 몇시간 동안 이렇게 힙합해서 만나보여 그 한국 언니 진짜 예쁜 한국 언니 많았어 같이 이렇게 갔어 근데 한국 혼자 또 온 한국인? 응 아니 그 한국인 친구랑 있었어 그 한국 여자 진짜 예뻤어 그래서 우리 같이 갔어 근데 그 한국 여자 계속 테이블만 갔어 여기 테이블 난 춤추고 싶었어 난 이미 많이 먹었어 그 난 그냥 테이블 가서 브라아 이렇게 먹고 오빠는 화장실 가야돼 안녕 이렇게 가요 화장실 안 가요 춤추러 가요 다른 남자랑 놀고 가요 놀아고 아 응 그거 근데 그때는 계속 계속 테이블 난 테이블 싫어 난 춤추고 싶어 그래서 혼자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한 명 랩퍼 친구도 많아서 안녕 이렇게 그리고 피곤했어 그래서 어떤 남자랑 갔어 근데 갑자기 택시에서 나 여기 안 가고 싶어 같이 그래서 그 남자 집까지 갔어 그래서 난 무서웠어 아니 무서웠어 그 남자 집을 따라갔다고? 아니 난 그때 너무 싫었어 그래서 갑자기 택시에서 아니 나 가고 싶어 지금 그래서 집에서 도망갔어 난 안녕 이렇게 집 안 들어갔어 난 그냥 안녕 근데 난 더 놀고 싶었어 더 놀고 싶었어 그래서 아레나 갔어 아 취해서 취해서 네가 택시 탄 줄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탄 거야? 응 그럼 이렇게 끌고 갔어 아니면은 아니 나 그냥 OK 네가 나쁜 년이네 아니 네가 세상 제일 나쁜 년이야 따라오질 말든가 애초에 아니 난 OK 하질 말든가 이거 그래 놓고 집에 가면 얼마나 와 그 남자 신경이 어땠을까 진짜 와 진짜 말받았겠다 아니면 더 춤추고 그 남자 애초에 춤을 추겠다고 안 가겠다고 너무 거절하지 싫어했어 그래서 그냥 가서 도망갔어 아 이렇게 그래서 메인 로드로 혼자서 택시 이렇게 택시 샀어 와 진짜 개혈 받는 건데 진짜 애초에 안 따라갖고 얘가 강제로 끌려갔으면 그 남자 개쓰레기인데 OK 좋아 집 하면서 이러면 진짜 와 진짜 기분 입장 바꿔 봐 미안 I'm sorry I'm sorry 근데 난 안하고 싶었어 난 더 춤추고 그래서 5시 그때는 5시? 4시? 그래서 아레나 혼자 갔어 그래서 아레나 혼자 가서 계속 춤추고 아침에 다시 집에 왔어 여자들도 똑같아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저 남 집에 같이 가고 싶어 같이 단둘 있고 싶어 남자가 잠만 잘 아 진짜 더럽지 아니 난 왜 왜 해야 돼 오늘은 즐기고 싶은데 뭔가 즐기고 싶었는데 와 잠만 자가 남자가 맛있어? 맛있어 그래서 아레나 갔어 계속 춤추었어 방송 나오고 뭐 너 알아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? 잘생긴 오빠 고기 숙소 아레나 해서 방송 나오고 한 명도 없었어? 알아본 사람? 방송? 아니? 없었어? 외국인이라서 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겼나 보다 약간 이래가지고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다 난 방송하고 싶어 헬로우 해! 해! 진동 네꺼 진동 얘꺼야 진동 봐봐 뭐 오는데? 근데 난 성격이 좀 이상해 그래서 아마 진짜 TV 방송하면 와 외국인 친구 영어로 대화하네? 못 알아먹게? 그럼 그럼 할 수 있어? 아니 그래서 나 아프리카 TV 하고 싶어 아니면 유튜브 하라니까? 하라 몇 번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줘야 될까봐 나 아프리카 그거 못 만들어 아이디? 어 아 얘 회원가입이 안 되나? 너 우리나라 국적 없지? 응 시민껏 그래서 못 만들어 아 그러네 그럼 얘 어떻게 해? 아니 트위치? 한국 전화번호 필요해 트위치는 회원가입 트 트 트읍은 회원가입 내가 운영자님한테 한번 여쭤볼까? 트위치는 게임하잖아 아무튼 운영자님한테 여쭤봐도 얘가 답이 없지 운영자님이 뭐 네가 주민 예 국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말해봐도 안 될걸? 얘가 국적이 없으니까 뭐 이게 뭐 그런 거 되나? 나 전화번호 안 돼 아 맞다 일본 BJ는 일본인은 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내가 물어봐 줄게 어? 오케이 어 그러네 그거부터 그게 순서였네 응 오빠는 주말에 뭐 했어? 오빠도 클럽 갔어? 요번에 주말 저번에 나 VENT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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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k기 엄청 많이 논다고 와서 놀다고 방송 안 해도 되니까 같이 놀고 싶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내가 그날 토요일 방송을 5시까지인가 6시까지 아니라 못 갔지 토요일 아레나 있어? 못 갔다고 나 토요일도 있어 가서 왜 안 갔어? 남이랑 나랑 갔어 난 클럽을 싫어해 못 놀아서 구경하는 건 좋아 여자들 레이더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싸악 싸악 난 제일 예뻐 눈요기 딱 진짜 눈요기가 좋지 확 이러고 웨이브 같이 춤 없지? 어? 춤 웨이브? 존나 잘해 잘하잖아 뭐 하는 거야 이씨 같이 춤 왜 이러고 있어 나 이거 왜 이러고 더 conduc지 난 웃겨 희미형 아니 희미형 원래 그래 원래 이렇게 앉았어 여러분이 왜 이렇게 시작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 아 앞에 이제 좋아 아 언니 신었어 펭가야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진짜 뭐야 엠마를 불러다가 삼겹살을 좀 먹여야 되겠다 삼겹살 했나부터 먹고 싶다는데 내가 이제 다음번에는 밖에서 밖에서 네가 삼겹살 먹고 싶다면 내가 귀찮게 좀 포기하고 나갈게 응 약속할게 그렇게 해서 내가 약속할게 프로미스 왜 나 싫어 아니 여기다 손을 대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할게 내가 이제 나가는게 너무 이제 활동적이지 못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해줘서 미안한데 꼭 살게 나 여기도 가고싶어 몰라 여기도 필라 가고싶어 너 그럼 괴물 돼 어 누가 쪼개냐 오빠! 저기서 밖에서 누가 오빠 그거 있어? 강아지 강아지 있어 어디? 있어 있어 이름이 보고싶어? 밥 다 먹었어? 다 안먹어도 돼 아까워하고 안그래도 돼 안 미안해도 돼 다 먹었어? 아니 억지로 먹지 말라니까 배부르면 안먹어도 돼 나 오늘 배부르면 스테이크 먹었어 스테이크 비프 육시 육만 육만삼천원 육만삼천원? 비싼거 먹고 당기네 응 더 많이 버나봐 뭘로 버는지 한번 알았지 후다 따야되겠다 그런거 아니잖아 한국말 진짜 잘하죠 근데 한국 카톡을 해도 처음에 얘 섭외할때도 카톡해도 다 알아들었고 한국말은 그냥 다 잘해 그냥 똑똑히 해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메리 씽큐 메리 마치 쌈장 졸 많이 찍어 먹으면 누가 채색만 쳤는데 진짜 쌈장충이야 쌈장충 난 이거 너무 좋아 쌈장 이거 한국어 뭐에요? 어? 삼백? 쌈장 쌈장 쌈백은 아니고 쌈장 쌈장 야 그러면 인스타 뭐 형들 봐보자 인스타 그 스페인 친구 스페인 맞지? 스페인 맞아 오 콜라 안먹어 콜라? 콜라 더 먹고 싶어 더 없어?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거 벗어도 돼? 응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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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형부 잘해